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내가 관심을 모르는데 목사님들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하나님 영광 바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목사라는 질문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어떤 패닉 상태로 그렇게 있는 목사님들만 제가 찾아다녔습니다. 그리고 서로 위로하려고 저도 작은 교회 목사입니다. 저희 교회도 불과 한 20명밖에 안됩니다. 그래도 우리 같이 갑시다 이렇게 특별히 어디를 가니까 인테리어를 아주 잘 되어 있어요. 목사님을 찾았던 여자 목사님이 나오시는데 당시에 저도 여자 목사님을 딱 만나니까 참 어렵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할지 그리고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아마 목사로 세우셨으니까 그렇게 얘기하니까 조금 당시에는 상당히 여자 목사님들에 대한 편견이 심했습니다. 그래도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그 뒤로 쌀도 그때는 40kg짜리였습니다. 40kg짜리를 처음에 들고서 이렇게 지하를 내려가다가 돈은 모여요. 그래서 20kg짜리를 받고 있습니다. 아무튼 수없이 목사님들을 찾아다녔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주변 놀이가 없죠. 그래서 저도 힘든데 저도 저던데 그렇게 시작해서 제가 처음에 좀 서기가 되면서 공문을 들고 그 겨울에 지금처럼 이렇게 이충이신 공문이었습니다. 눈이 굉장히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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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해야 하는데 그 공문을 들고 교회마다 찾아가서 물론 우편으로 보낼 수도 있었지만 또 한편 우편이 너무 촉박했습니다. 시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교회마다 좀 찾아다니면서 그 우체통에다가 공문을 집어넣으면서 기도했습니다. 같이 하나님께 택한 받은 사람들인데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복해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들을 많이 하면서 기도하면서 그 공문을 들고 다니던 때가 있습니다. 저희 김철현 목사님 계시는데 위안표 목사님하고 그쪽에 가니까 뜨뜻하게 담요 팔아넣고 팔을 집어넣고 그렇게 공문을 받아주더라고요. 그런 그 시간들을 통해서 제가 하나님께 부른받은 그 사명을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했습니다. 누구보다도 저는 많이 은혜를 입은 사람인 것 같아요. 그리고 목사님들을 서로 같이 목회자로서 특별히 작은 교회 목회자들을 서로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길들을 열어보고자 그리고 또 그분들에게 목회자로서의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인 것을 다시 한번 각인시켜보고자 많이 쫓아다녔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아려원한데 지금 이 자리에 왔습니다. 앞으로 그런 시간들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저도 시간이 없는 사람이 됐지만 더욱더 제가 다른 시간보다 여러 목사님들과 함께하는 시간들 그리고 목사님들에게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는 그런 시간들이 훨씬 더 제게는 귀중한 그런 사회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제가 거창하게 무슨 신입사를 조달하려고 준비를 했습니다만 그냥 호주머니에 집어넣고 많았습니다. 여러분들 얼굴 보면 같은 목회자로서 정감이 가고 또 많이 힘듭니까 제가 힘들어 봤으니까요. 그리고 지금도 힘드니까요. 그러나 바로 그 힘든 가운데서 하나님의 현장을 닮아간다는 것과 또 하나님 하나님을 선포할 수 있고 하나님께 우리의 맡긴 그런 하나님께서 맡긴 상황들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만나고 있습니다. 더욱더 이 자리 그리고 앞으로의 모든 시간들이 서로 잘 협력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자리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다른 건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많은 목사님들이 모이기를 오래 해서가 아니라 그 외 목사님들끼리 가장 가장 아름다운 그런 시간들을 수업들을 만들어 가고 싶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